인천금융고등학교 3학년 김수연 가르쳐줄대로 하고 그림체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판타지스러운 동화책 이야기였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을 개성 깊게 그리고 장면 표현을 동화책 삽화 같은 느낌으로 그렸습니다 합격주 원인은 아무래도 그림체 연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화책 삽화를 그리는 외국 작가들이나 한국 작가 분들의 그림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실기 팁은 최대한 스케치를 할 때 깔끔하게 해서 두 번 손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고마워 5년 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젠 내가 돈 벌어올게 사랑해 고마워 Marte